성진아, 그 발활히 얘기 좀 어떻게 좀 해봐. 이런 친구 본 적이 있어요. 열의 아홉은 목상은? 지금 그게 기자가 할 소리냐? 여기저기 들수시고 다니지 말고 제발 조용히 좀 살자죠. 뭐 더 확실한 거 없나? 이 나라가 이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한 거 없냐는 말이다. 청량리석 강성진다. 제가 강영사님 선택한 이유 뜨거운 애국심 때문인 거 아시죠? 올밤에 검찰에서 안기부로 넘어온 놈이 하나 있는데 안수시고 다니는 데가 없는 모양이 되구만. 그거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 아니겠어. 그 남산에서 직접 관리한 일이다. 공작이라고. 나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. 제발 방해하지 마 마고. 형이 대체 뭔데? 보통 사람. 보통 사람. 짐 desб